안녕하십니까 화이트맨입니다. 오늘은 영화배우 가수목창 성대모사 퍼레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권상우 말죽거리 작업사 야 이 개얘기야 야 이 띠발놈아 니가 그렇게 땀사래? 야 국당으로 따라와 개한민국학교 개척개라 그래 민경우 가시 그대 기억이 친한 사랑이 내 안을 타고드는 가시가 되어 범죄의 전쟁 최민희씨 내가 어저께도 누구 소정이랑 싸우다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마 마 유아인 베테랑 또래 손잡이를 뭐라고 한지 알아요? 어휘라 그래요 근데 이 어휘가 빠져버렸네 어휘가 없네 헤헤 변이봉 괴물 가 가 빨리 가 아휴 서재경구 공공회전 서재경구 공공회전 달콤한 인생 이병헌 달콤한 인생 이병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 밑에서 17년동안 개처럼 이랬는데 얘기해봐요 왜 그러셨어요? 아니 그런거 말고요 진짜로 얘기해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이소룡 용쟁호트 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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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정재 관상 야 왕의 절상인가? 이정재 신세계 중구 형님 말이 좀 심한거 아니오? 이정재 암살 야 보시죠 내 몸에 총알이 두개지요 하나는 하바럭스 괴삭발 하나는 시베리아의 삼발 이사람들 다 제가 뽑았습니다 조성모 초록매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안녕하세요 조성모에요 저는 매일 아침 초록매실을 마셔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